2번 유병재와 유비성 유병재와 유비성 3번 위너 4번을 생각 안해봤는데?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앵코리잖아요 우리 애가 커서 같이 놀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왔다는 거 오지 마시고 네 이게 그냥 오른쪽 자리를 지켜줍니다 아 유빈 씨는 너무 유빈 씨는 못해요? 조심하세요 앞에 계신 분들도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학생들은 굉장히 고향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때문에 너도나도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모두 다 뒤로 가시는 걸로 네 모두 다 뒤로 가시는 걸로 네 모두 다 뒤로 가시는 걸로 나오시고 모두 자리하게 되니까 다시 들어가 주세요 모두 자리로 가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네 너도나도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체가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규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경희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한계 분께서 가장 소중한 인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갇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기준상 이렇게 일어서서 너무 흥분하시면 앞으로 넘게 되는지 제가 지금 더욱더 나가지고요. 딱 그 자리에서. 네, 모든 자리에 지키는 거에요. 약속! 약속!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신앙을 지어주는 거에요. 약속! 그러면 이것도 우리 연습을 한 번 해봐요. 멤버들 어떤 연습을 해볼까요? 전 이렇게 멀지한 스테이지에 보면은 저는 예전부터 꼭 하고 싶은데 싸이온 보면은 파도타기를 끊을 수 없잖아요. 파도타기를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동시에 노래를 불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응원을 불러주세요. 근데 이건 우리 카메라부터 찍어줘요 승인이 인스타에 올리게 여러분 저희부터 시작을 해야죠 파도를 저희부터 시작을 해서 승인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가야돼요 이거 와서 찍어줘요 파도타기만 파도타기만 이렇게 하는 거를 무빙으로 찍어줘요 무빙으로 자 수영하겠습니다 동영상이죠 동영상 하지 말고요 자 승인형 앉아서 가야지 앉아서 가야지 앉아서 가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들어요 너무 힘들게 들어요 왜 이러시라고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안좋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존더나 이대로 쭉 갔다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김akuin